It's a dark and stormy night. How about a game? 공포 게임 아니야? 게임 같은데? 뭐해 이거? 메이즈? 메이즈는 미로 아닌가? 아 이렇게 하란거야? 그렇구만 마우스로 하는건 그래도 제법 쉬운 편인데? 아래 마우스 그쪽이 누르는걸로 감? 아 요거 요거요거요? 어 그러네 아이고 뭔소리야 지금 혼자냐는거야? 뭔소리야 이게 혼자있지 아닌가? 다같이 있나 지금? 시청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다고 해야되나? 이런거 선택장이 있거든요? 뭘로 해야되요? 같이 보고 있잖아 혼자있어요? 예쓰 아 나중에 막 뭐 이상한거 튀어나오는거 아니죠? 뭐야 갑자기 바뀜 얘는 뭐야 이번에 아무것도 없네 아 창문? 못봤는데 어 뭐야 쒸 바로 누르면 안된다고? wi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열쇠 있다 이건나 으 뒤돌아보는게 있다구 어디있어 뒤돌아보는게 마우스 바퀴 클릭 못하는거 아니야? 아 아 누가 들어왔다 나왔나본데 공부 게임하는거 같은데 딱 느낌이 갑툭튀 할거 같은데 맨맨마지막에 나 공부 게임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야 나 공부 게임은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야 흠 오 얘 누가 보고있다 얼른 깨버려 얼른 깨버려 얼른 깨버려 보기전에 깨버려 알았다구 알았다구 점점 다가오기전에 깨야되는거 아니야 다가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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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cho 애초에 안돼 이거 못뒤 들어 보게 주작질 해놨어 뭐야 뭐야 뒤를 돌아보면 되지 왜 클릭을 해야지만 뒤돌아 내 뒤에 아무것도 없다 중간에 가다가 길이 바뀌는구나 내가 볼 때 아까 그 턴으라운드 눌렀어도 뒤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뜨는 것 같애 그니까 지금 내가 안죽고 계속 살아있지 왜 어 어 따라온다 어 카메라야? 어 어 안녕 이 친구 약간 파티를 좋아하는구만 이 친구 막 약간 락커 같은데 이거 뭐야 어떻게 못 피해? 어 이 친구 약간 락을 좋아하나봐 같이 흔들어 헤드뱅이에 어 뭐야 아직 끝이 아닌가 본데 The End 뭐야? 끝난거에요? The End 아 아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약한 편이네요 근데 공포게임 진짜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보고도 하하하하 난리 나겠는데 요즘 막 벌써 썸네일에 Don't play alone 이러잖아 심장 약한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조금만 해도 그냥 바로 근데 리틀라이트메이와를 하고 나서 저 정도 담력은 생긴 것 같애 dus